김태경님, 요즘 재택근무 중인데요. 팀장님이 자꾸 영상통화 겁니다. 사실 톡으로 보낼 내용도 하루에 대여섯 번씩 영통을 거는 거죠. 별 내용도 없어요. 이 영상통화 정말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이, 잠깐만. 어려운데요, 이거는? 영상통화를 계속 거는 거죠. 재택근무라고 하니까. 아, 확인하는 건가? 그러니까 재택근무 중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인가요, 이게? 아니,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어느 정도 계속 얼굴보고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근데 저는 방법이 있어요. 핸드폰 물에 빠뜨렸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? 너무 극단적이잖아요.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그 중간에 번거로운 과정 없이 끝나는 겁니다.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있는데 휴대폰을 굳이 물에 빠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빠뜨렸다고 하는 겁니다. 거짓말을 하나? 아, 그 와이파이를 집에 있다 보면은 그 밑에 집이랑 막 많이 뜨잖아요. 아, 겹칠 때? 네. 그런 것 중에 제일 신호가 약한 거를 잡아요. 그러고 영상통화를 받으면 막 영상통화가 끊기고 말이 막 늦게 나오고 그럽니다. 그러면 영상통화 안 것일걸요? 근데 그러면 그 영상통화를 위해서 내가 계속 와이파이 불편한 걸 잡고 있어야 되죠? 아니, 한두 번 하고 이제. 아, 제 핸드폰이 이상한가 봐요 하고 넘기는 거죠. 물에 빠뜨리는 게 난 것 같습니다. 저는. 하하하하하하 아, 제 핸드폰이 이상한가 봐요. 아, 제 핸드폰이 이상한가 봐요. 아, 제 핸드폰이 이상한가 봐요.